진화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종이친구들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살리오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살리오 메이크업이 가능한 가방이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스키시북이에요 그럼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깜찍한 살리오가 나왔네요 이 포켓을 열어보면 립스틱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한번 발라볼까요? 다음 포켓에도 립스틱이 있네요 이거는 약간 옅은 빨간색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발라주고 다음 열어볼까요? 어? 이건 뭐죠? 와 섀도우 팔레트네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다음 포켓에서 브러쉬를 찾아서 이렇게 살살 터치해준 다음에 볼터치를 해볼게요 다음은 오렌지색으로 눈 위를 한번 칠해볼까요? 꺼낸 메이크업을 우선 정리해줄게요 다시 포켓에 넣어줄게요 반대쪽에 있는 포켓을 확인해볼까요? 짜잔! 와 세번째 색다른 립스틱이 나왔네요 이번엔 핑크색이에요 한번 칠해볼까요? 다음 포켓은 선크림이 나왔네요 햇볕에 타면 안되니까 외출실에는 꼭 발라야겠죠? 손톱깎이도 있어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샌리오의 손톱, 발톱을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헤어 브러쉬네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볼까요? 이렇게 샌리오 메이크업 놀이가 가능한 샌리오 가방이랍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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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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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